1대 유진벨 선교사님은 고주할아버지시고 2대 윌리엄 린턴 씨는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? 뭐 교육 운동도 많이 하셨고 그중에는 학교 설립하는 것도 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에 대한 거 좀 도와주는 거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독립. 독립 유공자 받으신 거예요.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가족은 원래 남쪽에 있는 장노교 집안인데 미국에 있는 북쪽 시민 집에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아서 한국 사람 어떻게 느끼는지 상황이 얼마 전 어떻게 됐는지 무슨 뭐 커넥션 포인트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 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일본에서 그 요거 신사 잠벨 요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학교 닫는 거죠. 그리고 미국에 계시면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다시 가면 리포팅 하셔야 되죠. 그러면 그 고대 한국에 포팅 하시면서 한국인 상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신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도 알려주는 일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에 공중 화장실을 만드셨다고 그래요. 아 그렇군요. 아 이게 진짜 사실 집안이 대단하신 거예요. 진짜. 우리 그 저 3대이신 휴린튼 할아버지께서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을 하셨고. 휴린튼 성교사님 인천 상륙작전을 참석하셨고 순천에 계셨고 결혁 관계된 병원도 세우셨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. 그 인휠 할아버지 성교사님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돌아가신 이유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 앰비눈스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택시 안에 계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. 만약에 앰비눈스 있었으면 뭐 사실 수 있을 텐데 되게 슬픈 일인데. 그 이후에는 그 알라배마 주의 그 교회가 충모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보냈습니다. 친구들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4만 불을 보내서 이제. 미국에서. 이걸 순천 지역에 하나 기증하고 싶다. 와 이거 미국 거를 살라니까 8천에서 1억이에요. 그때 그때 돈으로? 그때 돈으로 8천 원 줘야 돼 하여튼 최소한. 그래서 구급차 샤시를 보고 그냥 우리 뒷마당에서 만들어보세요. 아까 아버님 친구분들이 보내주신 돈으로? 네. 네. 한국의 아버지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의 삶이 많이 생긴 거죠. 우리 가족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중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죠. 사실 4대 때 중에는 신문 안 나오고 일을 하신 분은 저의 아버님. 인쇄 반응 작은 아버지 유지인 벨단 배우셨고. 한국에 와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. 처음에는 대형인 어플 율천이라는 데가. 율천 되게 큰 데잖아요.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CJ E&M에서도 한 사내 변호사로 한 4년 일을 하셨어요. 원래 비즈니스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E&M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외 일이 많아서. 근데 해외 일 하려면 변호사 필요하죠. 저는 뭐 CJ 직원은 아닙니다만 늘 여쭤보거든요. CJ 사내 변호사로 일할 때 CJ 제품들 할인 받으셨어요? 만두 40% 된다고 그러던데. 콤브레스. 네네. 포인트 있죠. 그래서 포인트 맞죠. 아 맞구나. 지금은 이제 다 다른 데 계시는 거죠. 어디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. 지금은 뭐 그 당업자 여러 가지 그 담을 하는 거. 도와주는 거. 플러스 법대학원 가르칩니다. 지금 교수님이세요. 지금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가르치실 때하고 또 로펌에서 일하실 때하고 그냥 일반 또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또 일하실 때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대학원에 쓰면 월급 더 작죠. 이것도 사랑으로 하는 선택하는 그리어죠. 이게 솔직한 이야기니까. 솔직한 실질적인 이야기니까. 제가 원래 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. 학생한테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. 바로 바로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. 이게 약간 뉴욕 스타일 트레이닝이라고 해요. 그 뉴욕 되게 힘든데. 잘 되면은. 참으면은. 앞으로 진짜 저 변호사 활동을 일은 잘해요.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가르쳐요. 아 그러면 좀 약간 그 얘기 난 김에. 뉴욕에 있는 그 로펌이나 이런 데서는. 네. 그렇게 좀 스타일이 좀 약간 그 다릅니까. 국내에 있는 로펌하고. 비슷한 건 맞고요. 뉴욕도 없으면은. 근데 소식 변호사 잘못하면은. 욕하는 것도 많고. 아 진짜.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. 진짜 미국에서요? 미국에서 이런 거 막 던져요? 아 그 좀 힘 있는 파트너 변호사 그런 경우도 많아요. 아 진짜. 저는 그런 거 그거 하지는 안 하고요. 욕도 안 하고요. 네. 그럼 혹시 미국 변호사님들도. 우리나라처럼 끝나고 회식 같은 거 있습니까? 아니요. 아니 회식하는 시간에는 일 더 해야죠. 아 회식할 시간에? 아 진짜. 그래요? 회식할 시간에 일 더 한다고? 아니 회식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? 어? 우리가 알기로는 그 월합의 그쪽은 저 미국은. 확실하게 더 지키는 거 아닙니까? 딱 일할 시간만 딱 일하고 나머지는 돈 터치 아니에요? 아니 그 변호사는 달라요. 뭐 금융 쪽 일하거나 뭐 변호사 뭐 뭐 회계사 뭐 이런 거 조금 달라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뉴욕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것도 금융권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특징은. 일단 한 손에.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. 라떼나 이런 거. 그리고. 신문. 신문. 이런 정장의 운동화. 가볍게 출근해서 여기. MP3 이거 하나 또 끼고. MP3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귀에다 하나 끼고. 근데 TV 나온 거는 다 믿을 순 없죠. 직접 가서 보셨어요 그 월스트리트 앱. 아니 뭐 관광으로 가서 잠깐 봤죠. 네네. 아니 복종도 그렇게는. 안 해요?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시는 거죠. 자기가 직접 하는 거. 진짜요? 미국이 그래요? 그 네네. 어머. 많은 경우는 잘 하려면은 시킨 대로 해야 돼요. 그러면. 아니 그러니까 이게. 이게 아니라. 이게 아니라. 이게 아니고. 아 그건 뭐. 본인의 선택이지만. 어찌 됐든 그.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. 아니. 이게 훈련이죠. 이게 또 군대 가면은 훈련이잖아요. 쓸데없는 거 막 시키죠. 그게 비슷해요. 그리고. 아니. 이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건가. 네.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우리나라는 요즘에 말은 없었지만 주말에는 쉬잖아요 원래는. 원래? 원래 토일은 보통 쉬잖아요. 누가 그랬어요? 원래 그렇게 하면. 아니 우리 토요일. 토요일. 1차 하려면은 더 쉬어야죠. 그러면 사실은 원래 쉬고. 패밀리 타임이 해야 되는데. 근데 초기 변호사 될 때는. capacity가 만들어야. 그러면은.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. 혹시 저 변호사님께 한국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됩니까? 한국? 네. 한국은 어떤 의미?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한국인들. 우리 패밀리 옛날부터는 계속 좀. 따뜻한 환경을 받고. 뭐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것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. 저도. 제가 어떻게 이런 패밀리 멤버가 될 수가 있는지. 제가 뭐. 특별히 훌륭한 일 안 하고. 그냥 변호한 사람인데. 그리고 약간 좀 책임. 뭐. 뭐. 조상 수준 못 알아도. 얼마 정도 더. 뭐 해야 되지 않은가. 뭐. 느끼죠. 퀴즈를 마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. 요. 요 퀴즈. 요 퀴즈. 네. 예. 스텝 바 스텝. 이것과 관련된 거요. 이것. 이것과.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. 오디세이아의 등장 인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. 모른다는 로망같은데. 어떤 게 모른다는.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에요. 이 인물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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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이 인물은. 이 사람은. 트로이 전쟁에 나가는. 네. 네. 오디세우스를 대신해. 10년간. 네. 친구 아들의. 스승이자. 상담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. 이 인물의. 이름에서 유래해서. 오늘날.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. 지도나.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을. 이것이라고 부릅니다. 이것은. 무엇일까요. 네. 기억 안 납니다. 아. 정답은. 멘토입니다. 멘토. 멘토. 자. 그러나 저기 뭐 자기 백이 있죠. 네네네. 자. 한번 볼까요. 자. 우리 데이빗 변호사님께서. 어. 와. 스마트워치. 스마트워치. 아. 마치 없으신데. 스마트워치가. 와. 와. 이거 뭐야. 감사합니다. 아. 고맙습니다. 아. 축하드립니다. 야. 오. 고맙습니다.